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오늘도 조디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오늘은 62쪽 진행시제, 완료시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시제에 대해서 알아보죠. 함께 보시죠. 진행시제는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 즉 비동사 플러스 ing의 형태로 주로 진행중인 동작을 나타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볼 것이 현재, 과거, 미래 진행형인데 비동사의 시제에 따라서 바꿔주기만 하면 현재, 과거, 미래 진행형을 간단히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진행중인 동작을 나타내는 현재 진행형은 비동사의 현재형을 쓰면 되니까 주어에 따라서 ming, ising, ring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해석은 뭐뭐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과거에 진행중인 동작은 과거 진행형을 쓰면 되는데, 과거 진행형은 주어가 단수면 was ing, 주어가 복수면 were ing 이렇게 쓰면 되겠죠. 뜻은 뭐뭐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진행형은 미래의 진행중인 동작을 나타내는데, 형태는 미래의 조동사 위를 써서 will be ing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뜻은 뭐뭐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기본연문 1번을 보면서 진행시제의 용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a, 진행형이 진행되고 있는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what are you doing? 해석은 간단하죠.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여기 are doing은 비동사의 현재형 are와 현재 분사 doing이 결합된 현재 진행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바로 옆에 예문이 또 하나 있죠. I am studying for my exams. studying for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study for 하면 뭐뭇에 대비해 공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I am studying for my exams. 나는 시험에 대비해 공부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am studying 역시 현재 진행 시제로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동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성문 기본 영어 책을 보시면 과거 진행형이나 미래의 진행의 예문이 없는데 진행 시제는 여러분들이 성문 기초 영문법이나 최선 기초 영문법에서 이미 배웠기 때문에 모두 알고 있을 거라고 저자분께서 생각을 하셔서 과거 진행형이나 미래의 진행형을 생략하셨는데 사실 성문 기본 영어로 처음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최선 파업 영어에서 관련 예문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문들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함께 보시죠. 나는 TV로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다. while they were talking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정리하면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TV로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여기서 보면 was watching war talking은 과거 진행형이죠. 과거 진행형이니까 당연히 과거에 진행되고 있는 동작을 나타내서 머무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미래의 진행형을 살펴보죠. I will be traveling in Europe this time next year. 자 해석을 같이 해보면 I'll be traveling in Europe 나는 유럽에서 여행을 하고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나는 유럽을 여행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This time next year 내년 이맘때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내년 이맘때는 나는 유럽을 여행하고 있을 것이다. 자 이런 말인데요. 여기서 will be traveling을 보면 미래의 진행형이죠. 이렇게 미래의 진행형은 미래의 진행 중일 동작을 나타내서 뭐뭐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그라미 b로 가서 진행 시제가 반복적 동작이나 습관적 행위를 나타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He is always complaining about everything. 자 complaining about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complain about 하면 뭐뭇에 대해 불평하다 이런 뜻인데요. 자 이 문장은 해석을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해보면 He is always complaining about everything. 그는 언제나 모든 것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많이 어색하죠. 자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이 해석해야 됩니다. 그는 언제나 모든 것에 대해 불평한다. 자 이렇게 해야겠어요. 자 여기 현재 진행형은 진행의 의미가 아니라 현재의 반복적 동작이나 습관적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진행 시제가 이런 용법으로 쓰이는지 함께 보죠. 진행 시제가 always, all the time, constantly, usually 이런 부사나 부사구를 수반해서 반복적 동작이나 습관적 행위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lways는 항상 all the time도 항상 언제나 이런 뜻이고 그리고 constantly, 항상 끊임없이 이런 말이죠. usually는 대개, 보통 이런 뜻입니다. 자 잘 기억을 해야겠어요. 자 아래 설명렬 1번에 동그라미 B에 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she is always nagging nag은 자동사로 잔소리하다 이런 뜻이니까 she is always nagging 그녀는 언제나 잔소리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역시 현재 진행형이 always와 함께 쓰여서 현재의 반복적 동작이나 습관적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다음 기본 예문 현재 진행형이 가까운 미를 나타내는 c번 예문을 보겠습니다. he is leaving for Brazil next Monday living for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정말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live for 하면 뭐뭐를 향해 출발하다 떠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e is living for Brazil next Monday 그는 다음 월요일에 브라질로 떠나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역시 어색한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진행형 is living은 브라질로 떠나는 중이다 이런 진행의 의미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의 예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 월요일에 브라질로 떠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겠어요. 자 여러분 왕래 발작 동사란 말 들어보셨죠? 오고 가고 출발하고 도착하고 이런 뜻을 나타내는 동사 그래서 go, come, live, start, arrive 이런 동사의 현재 진행형은 가까운 미래의 예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뭐 할 것이다 뭐말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겠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 문장은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작정이다 이런 뜻을 가진 be going to 부정사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들어보죠. he is going to leave for Brazil next Monday 자 여기 is going to 부정사 즉 be going to 부정사는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작정이다 이런 뜻이니까 그는 다음 월요일에 브라질로 떠날 예정이다 떠날 작정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 live 같은 왕래 발작 동사가 아닌 다른 동사의 경우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가까운 미래의 예정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아래 설명 예문을 보시죠. I'm dining out this evening 자 dining out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Dine out 하면 외식하다 이런 뜻으로 it out과 같은 의미니까 I'm dining out 나는 외식할 것이다 this evening 오늘 저녁에 이런 얘기죠. 정리를 하면 나는 오늘 저녁에 외식할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온 Dine은 왕래 발작 동사는 아니지만 미래를 나타낸 어구인 this evening이 나와서 M dining이 외식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까운 미래의 예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미래의 부사나 부사구와 함께 쓰이는 현재 진행형은 가까운 미래의 예정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다음 기본 여문 1번에 동그라미 D로 가서 미래형 대신에 쓰는 관용어구를 살펴보겠습니다. I am going to climb that mountain one day Am going to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우리 앞에서 배웠죠? Be going to 부정사는 미래형 대신에 쓰는 관용어인데요. 그래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서 뭐뭐할 예정이다 그래서 will 동사원형의 뜻도 있고 뭐뭐할 작정이다 이래서 intend to 부정사의 뜻도 있습니다. 근데 주로 사람의 의도나 계획을 나타낼 때 쓰기 때문에 intend to 부정사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one day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어느 날 언젠가 이런 의미로 과거나 미래에 모두 쓴다고 했으니까 일단 해석을 해보면 I am going to climb that mountain one day 나는 언젠가 저 산을 오를 예정이다 오를 작정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어구 설명할 때 be going to 부정사는 주어의 의도나 계획을 나타내서 intend to 부정사로 많이 바꿔 쓴다고 했으니까 자 이 문장을 intend to 부정사로 바꿔 써보죠. I intend to climb that mountain one day 자 의미는 같으니까 따로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be about to 부정사가 나옵니다. 자 우리 동명사 파티에서 이미 배웠던 내용이죠. 일단 자습서의 예문을 보죠. I was about to go out when the telephone rang was about to 동그라미 쳐보세요. be about to 부정사하면 막 뭐뭐 하려고 하다 이런 의미로 beyond the point of ing 와 뜻이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I was about to go out 나는 막 나가려고 했다 나가려던 참이었다. when the telephone rang 전화기가 울렸을 때 정리를 해보면 전화가 울렸을 때 나는 막 나가려던 참이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막 뭐뭐 하려고 하다 이런 뜻을 가진 be about to 부정사는 어떤 일이 바로 곧 일어날 것을 뜻하는 것이니까 역시 미래형을 대신하는 관용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습서 해설을 보면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be supposed to 부정사는 규칙이나 관습상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고 그리고 be due to 부정사는 뭐 말 예정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기본 예문 1번 아래 별표가 있는 문장이 있는데요. 그래서 진행형을 쓸 수 없는 동사가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I know him I am knowing him I know him 나는 그를 알고 있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no가 이미 어떤 상태의 계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no는 진행형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I am knowing him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대 쓰지 마세요. 자 여기 no처럼 지각 인식 계속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는 진행형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해 보면 진행형 불가 이렇게 나와 있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no처럼 진행형으로 쓰이지 않는 동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죠. 자 뜻을 보면 비동사는 뭐뭐이다 이런 뜻이고요. belong은 속하다 have는 가지다 이 뜻일 때만 진행형이 안됩니다. 다른 의미가 되면 진행형이 가능하죠. 자 이것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리고 resemble은 닮다 feel은 느끼다 hate는 싫어하다 증오하다 그리고 hear 듣다죠. no는 알다 love는 사랑하다 smell은 무슨 뜻입니까? 냄새가 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런 동사들은 진행형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참고로 자습서에 나와있는 예문을 보죠. I like his brother. I am liking his brother. I like his brother. 나는 그의 형을 좋아한다. 여기에 나와있는 동사 like도 역시 지각, 인식, 계속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로 진행형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I'm liking his brother. 이렇게 쓰면 원칙적으로 틀린 문장이 됩니다. 참고로 같은 동사라도 유의지적인 동작 다시 말해 의지가 있는 동작을 나타낸 경우에는 진행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have라는 동사를 살펴보면 해석은 아주 간단하죠? 그에게는 세 명의 누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동사 have는 가지다의 의미로 무지적인 상태를 나타내니까 진행형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 명의 누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음의 경우를 보시죠. He is having breakfast now. He is having breakfast now. 그는 지금 아침을 먹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have은 진행형으로 쓰였죠? 좀 전에 have은 진행형으로 쓸 수 없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여기서 have는 여기서 have는 가지다의 의미가 아니라 먹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have가 먹다의 뜻일 때는 유의지적인 동작을 나타낸 동사로서 진행형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먹는 것이니까 당연히 진행형으로 쓸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 완료 시제에 대해서 배울 차례인데요. 일단 현재 완료에 대해서 배워보죠. 자 현재 완료는 have pp 또는 has pp의 형태로 과거에 일어난 동작이나 상태가 의미상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며 현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 시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완료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일어난 동작이나 상태를 현재까지 연관지어 표현하는 것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현재에 있어서의 동작 혹은 상태의 완료, 결과, 경험 계속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본 예문 2번에 동그라미 1번을 보면 현재 완료에 관한 예문이 나오는데요. 먼저 a 완료의 의미부터 차례대로 보시죠. finished reading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finish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finish ing 하면 뭐뭐 하는 것을 끝내다 이런 뜻입니다. 뒤에 투부정사 쓸 수 없어요. 기억하시죠? 예전에 배웠던 거.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나는 아직 그 책 읽는 것을 끝내지 못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과거에 책을 읽기 시작해서 현재에도 아직 다 읽지 못했다. 이런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 문장처럼 현재 완료는 동작이나 상태의 완료를 나타낼 때 쓰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방금 뭐뭐 했다. 지금 뭐뭐 했다. 막 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just now already yet recently 이런 부사를 수반하는데 그 뜻을 살펴보면 just는 이제 방금 막 이런 뜻이 되고 now는 간단하죠. 지금 already는 이미 yet는 의무문에선 이미란 뜻으로 해석하고 부정문에서는 아직이라고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recently는 최근에 이런 뜻이죠. 자 함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자습서 예문을 하나 더 보죠. 자 해석해보면 나는 이미 그 영화를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문장 역시 현재에 있어서 영화를 보았다라는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죠. 부사 already가 쓰여서 이미 보았다. 이런 식으로 완료의 의미를 더 확실해 해주는 것입니다. 자 다음 결과의 의미를 지닌 현재 완료가 나와있는 동그라미 b로 가겠습니다. he has lost his watch 자 해석해보면 그는 시계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시계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이처럼 현재 완료는 과거에 어떤 일이 행해진 결과로 생긴 현재의 상태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석은 보통 뭐 뭐 해버렸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그냥 과거로 쓴 문장과 비교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그냥 과거로 써서 다음과 같이 써보면 he lost his watch he lost his watch 이렇게 과거가 되면 과거의 시계를 분실했는데 현재 시계를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말이지만 he has lost his watch 이렇게 현재 완료가 되면 과거의 시계를 분실해서 현재 시계가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현재 완료는 과거의 동작이나 상태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내지만 과거 시제는 그냥 과거의 사실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요. 자 방금 했던 he lost his watch 그 다음에 he has lost his watch 이 의미를 확실히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요. 자 다음 문장으로 가시죠. All the stock is gone 자 스톡은 재고란 뜻이니까 모든 재고가 떨어졌다. 그래서 재고가 지금 하나도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비동사 플러스 자동사의 pp 즉 is gone 은 수동형이 아니라 has gone 과 같은 현재 완료형이 되겠어요. 자 고가 자동사인데 수동형은 있을 수가 없겠죠. 이처럼 비동사 플러스 자동사의 pp 형태는 have 플러스 자동사의 pp 와 같이 현재 완료형을 나타내는데 주로 결과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것에 중점을 드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완료형의 의미는 결과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다음 동그라미 C를 보시죠. I have never been to a pajama party. pajama party는 10대 소녀들이 친구 집에 모여서 밤새워 노는 파자마 파티를 말합니다. 그래서 해석해보면 나는 파자마 파티에 가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이 문장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경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험은 우리말로 뭐뭐 한 적이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데 여기서는 never라는 부사가 나왔기 때문에 뭐뭐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이처럼 현재 완료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경험을 나타낼 때는 주로 ever, never, often, before, 그리고 몇 번 할 때의 times 같은 이런 부사나 부사구를 수반하게 되겠어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뒤로 가시죠. The weather has been nasty for half a month. 자 nasty가 무슨 뜻입니까? 불쾌한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는 bad의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Half a month 는 한 달의 반 이런 뜻이니까 보름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해석해보면 The weather has been nasty 날씨가 나빴다. For half a month 보름간 이런 얘기니까 보름간 궂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현재까지의 상태의 계속을 나타내는 현재 완료죠. 상태의 계속을 나타내는 현재 완료는 현재까지 쭉 뭐뭐 해오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or half a month 처럼 For 뭐뭐 동안 그리고 Since 뭐뭐 이래로 이런 기간을 나타내는 부사과 부사절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억해두세요. 자 다음 별표가 나오는데요. 현재 완료 중에서 주의해야 할 용법에 관한 예문들이 나옵니다. 먼저 Have been to 에 관한 예문을 보시죠. I have been to Australia 해석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호주에 가본 적이 있다. 이런 뜻이죠. 여기 Have been to 는 뭐뭐에 간 적이 있다. 가본 일이 있다. 이런 의미로 경험을 나타냅니다. 다음 문장을 보죠. I have been to the airport. 이때 해석은 나는 공항에 갔다 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Have been to 는 뭐뭐에 갔다 왔다. 혹은 갔다 오는 길이다. 이런 의미로 완료를 나타냅니다. 이처럼 Have been to 는 내용에 따라서 뭐뭐에 가본 적이 있다. 이런 의미로 경험으로 해석하고 혹은 뭐뭐에 갔다 왔다. 이런 의미로 완료의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심해야겠어요. 그리고 참고로 Have gone to 가 나오는데요. Have gone to 는 뭐뭐에 가버렸다. 그 결과 지금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완료 또는 결과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뭐뭐에 갔다 왔다 할 때는 Have gone to 가 아니라 Have been to 을 쓰는 것에 주의를 해야겠어요. 주의할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다음 의미로 보시죠. I will go home when I have finished this work. 같이 해석해보면 I will go home. 나는 집에 갈 것이다. When I have finished this work. 내가 이 일을 끝냈을 때. 정리하면 나는 이 일을 끝내면 집에 갈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절은 I will go home. 이런 식으로 미래 시제인데 when 이하의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Have finished로 현재 완료의 형태가 쓰였죠. 자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고 했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완료가 미래 완료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일을 끝내는 시점은 집에 가는 시점보다 앞서니까 미래 완료를 써야겠지만 when이 이끄는 시간의 부사절이 있기 때문에 Have finished라는 현재 완료로 미래 완료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요. 자 그리고 참고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자 구어체에서는 현재 완료 Have finished 대신에 현재형 finish를 써서 I will go home when I finish this work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현재 완료는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고와 함께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예문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죠. I met him two years ago 자 해석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그를 2년 전에 만났다 이런 뜻이죠. 자 이 문장에서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 ago가 있기 때문에 미세 과거형인 매시스인 것입니다. 만약 이 문장을 I have met him two years ago 이렇게 하면 틀린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현재 완료와 함께 쓸 수 없는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는 ago 말고도 yesterday 어제 last night 지난 밤에 just now 조금 전에 혹은 방금 전에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예문들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He began writing it yesterday 해석해보면 그는 어제 그것을 쓰기 시작했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도 yesterday라는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가 있으니까 과거시제인 begin이 쓰인 것입니다. 자 이 문장을 현재 완료로 써서 He has begun writing it yesterday 이런 식으로 쓰면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래요. 자 다음 문장을 보죠. He slept for 8 hours last night 자 일단 해석해보면 그는 어젯밤에 여덟 시간 동안 잠을 잤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어젯밤이라는 의미의 last night 은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죠. 따라서 시제가 과거인 slept 가 된 것입니다. 자 다음 자 해석해보면 나는 이전에 그를 본 적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before가 나와 있는데 뜻은 이전에 이런 뜻이죠. 자 조심해야 할 것은 before는 과거에도 쓰이지만 이 문장에서처럼 현재 완료와 함께 쓰여서 경험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ago는 과거에만 쓸 수 있다 그랬죠. 자 이렇게 before와 ago를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심을 해야겠어요. 자 다음 문장으로 가죠. He finished it just now. 자 just now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just now는 조금 전에 지금 막 이런 의미로 a moment ago의 의미로 쓰였으니까 해석을 해보면 그는 조금 전에 그것을 끝마쳤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just now는 명백한 과거를 나타낸 부사구니까 시제는 과거인 finished가 된 것입니다. 자 하지만 주의할 것은 just now는 과거에만 쓰이지만 just는 현재 완료에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just now와 just는 둘 다 조금 전에 지금 막 이런 뜻이지만 just now는 과거 시제에만 쓰이고 just는 현재 완료에 사용되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예문을 보죠. 자 해석을 해보면 그는 막 그것을 끝마쳤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처럼 just는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는 현재 완료와 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설명렴은 2번에 동그라미 1번 아래를 보시면 별표 두 번째 문장에 when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나오죠. 자 그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언제 그녀를 보았니 자 이런 뜻인데요. 이때 when은 의문사로 언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제 보았니 이 말은 본 시각 즉 과거의 특정 시점을 묻기 때문에 지금까지를 나타내는 현재 완료형과는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의문사 when은 현재 완료와 쓸 수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장을 현재 완료로 고쳐서 when have seen her 이런 식으로 쓰면 틀린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 기본 예문 2번에 동그라미 1번 D번 아래 별표 세 번째 문장을 보면 I will go home when I have finished this work 자 이런 문장에서 when과 have finished 라는 현재 완료가 쓰여 있는데 이것도 틀린 문장 아닙니까? 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방금 설명할 때 그냥 when이 아니라 의문사 when은 현재 완료와 쓸 수 없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의문사 when은 언제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라고 해석이 되는 의문사 when은 현재 완료와 쓸 수 없지만 별표 세 번째 문장의 when은 시간의 부사자를 이끄는 접속사 when입니다. 뭐뭐할 때라고 해석하죠? 그럴 때는 현재 완료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구분을 확실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동그라미 2번 과거 완료에 대해서 배워볼 차례가 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현재 완료의 기본 형태가 해부 PP니까 과거 완료는 해부의 과거형인 헤드를 써서 헤드 PP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과거 완료는 과거의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의 동작이나 상태의 완료 결과 경험 계속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기본 예문 2번에 동그라미 2 과거 완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번 대과거가 나오네요. 함께 보시죠. I lost the phone number that you had given me. I lost the phone number 나는 그 전화번호를 잃어버렸다. That you had given me. 네가 나에게 준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네가 나에게 준 전화번호를 나는 잃어버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대과거는 과거의 어느 때보다 먼저 일어난 일을 말하는데 대과거를 표시할 때도 과거 완료 즉 헤드 PP를 쓰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전화번호를 준 시점이 잃어버린 시점보다 시간상 먼저니까 대과거로 과거 완료인 헤드 기분이 쓰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B를 보겠습니다. 자 gone fishing을 보시면 go ing가 무슨 뜻입니까? 뭐뭐 하러 가다 이런 뜻이니까 he had gone fishing 그는 낚시하러 갔다 by the time by the time 밑줄 쳐보세요. by the time은 뒤에 절이 나와서 뭐뭐 할 무렵에 혹은 뭐뭐 할 때까지는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by the time she came home 그녀가 집에 왔을 무렵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해석을 정리를 해보면 그녀가 집에 왔을 무렵에 그는 낚시하러 가고 없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상으로 따져보면 그녀가 집에 온 것보다 앞서서 그가 낚시하러 간 것이기 때문에 had gone 이런 식으로 대과거를 쓴 것입니다. 또 그녀가 집에 왔을 때는 이미 그가 낚시하러 가고 없으니까 완료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과거 완료의 다른 용법은 지금 본책에는 예문이 없으니까 자습서에 나와 있는 예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포큰의 동사 원형은 스피크죠. 그래서 스피크 투 하면 누구누기에게 말을 걸다 이런 뜻이고 포르너 외국인 이런 뜻이니까 나는 외국인에게 말해본 적이 결코 없었다. 즉 말을 걸어본 적이 결코 없었다. 이런 말이죠. before that time 그때 이전에는 그래서 해석을 정리해보면 그때 이전에는 나는 외국인에게 말을 걸어본 적이 결코 없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과거 완료인 had spoken은 before that time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의 경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현재 완료와 마찬가지로 과거 완료에서도 경험을 나타낼 때 ever, never 혹은 often, before 이런 부사가 함께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시죠. We had been there for 10 years when the war broke out. 자 같이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We had been there for 10 years. 우리는 10년 동안 거기에 있었었다. When the war broke out. Broke out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Break out 하면 전쟁이나 화재 같은 것이 발생하다. 발발하다. 이런 뜻이니까 when the war broke out.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정리해보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10년 동안 거기에 있었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이 문장에서 had been은 과거의 어느 때 즉 when the war broke out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의 상태의 계속을 나타내는 과거 완료 용법이 되겠습니다. I was very sorry for his death. We had long been friends. I was very sorry for his death. 나는 그의 죽음에 대해 매우 애도했다. 즉 나는 그의 죽음을 매우 슬퍼했다란 말이죠. We had long been friends. 우리는 오랫동안 친구였었다. 이 문장에서 had been은 과거의 어느 때 즉 I was very sorry for his death. 내가 그의 죽음에 대해 매우 슬퍼했던 그 당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의 계속을 나타내는 과거 완료 용법이죠. 자 다시 본 책으로 가서 기본 예문 2번에 동그라미 2번 B 아래의 별표 예문을 보시면 과거 완료가 쓰인 문장 중에서 주의해야 할 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매물부터 보죠. I had not walked a mile before I reached my friend's house. 그런 가지 해석해보죠. I had not walked a mile. 나는 1마일도 걷지 않았다. Before I reached my friend's house. 내가 내 친구 집에 도착하기 전에. 다시 말해 나는 미처 1마일도 걷지 않아서 내 친구 집에 도착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하나의 구문으로 그냥 안기하는 것이 좋겠어요. 잘 들으세요. 부정의 과거 완료 다음에 시간이나 거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before나 when이 이끄는 과거 시제의 절이 오면 뭐뭐 하지도 않아서 뭐뭐 했다. 또는 미처 뭐뭐 하기도 전에 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had not walked는 부정의 과거 완료죠. 그리고 a mile 즉 거리가 나왔고 그 다음에 before I reached 이렇게 before가 이끄는 과거 시제의 절이 나왔으니까 나는 미처 1마일도 걷지 않아 내 친구 집에 도착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여문으로 가시죠. no sooner had I arrived at the shop then it closed 자 no sooner 와 then의 밑줄을 쳐보세요. no sooner a than b 하면 a 하자마자 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a는 과거 완료 b는 과거 시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따져보면 no sooner 과거 완료 then 그리고 과거는 how to when이나 과거 시제를 쓰면 같은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뭐 뭐 하자마자 이런 뜻을 가진 접속사 as soon as를 알고 있죠. 그래서 as soon as를 이용하면 그때는 과거 완료가 아니라 과거 시제 과거 시제가 오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주의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no sooner had I arrived at the shop 내가 그 상점에 도착하자마자 then it closed 그 상점은 문을 닫았다. 그래서 내가 그 상점에 도착하자마자 그 상점은 문을 닫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no sooner 라는 부정어가 문두에 왔기 때문에 주어와 조동사 간의 도치가 일어나서 had I arrived 이런 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원래 어순로 바꿔보면 I had no sooner arrived 이런 식이 되겠죠. 자 들어보겠습니다. I had no sooner arrived at the shop then it closed. 자 이 문장에서 no sooner than을 hardly나 scarcely를 써서 고치고 그리고 as and as를 사용해서 고치면 다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들어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hardly had I arrived at the shop when it closed. hardly had I arrived at the shop before it closed. closed. scarcely had I arrived at the shop when it closed. scarcely had I arrived at the shop before it closed. 자 문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정어 hardly나 scarcely가 문두에 왔기 때문에 주어와 조동사 간의 도치가 일어났죠. 자 이 문장도 도치를 하지 않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I had hardly arrived at the shop 혹은 I had scarcely arrived at the shop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as soon as로 바꿀 경우에는 시제가 과거 완료가 아니라 과거 시제가 나오는 거 확인하면서 같이 한번 들어보죠. 자 모두 중요한 군문들이니까 반드시 알아둬야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으로 갑니다. 자 해석은 간단하죠. 나는 그 시험에 합격하고 싶었는데 합격하지 못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호프처럼 희망이나 기대를 나타내는 동사의 과거왈료용 대함에 투부정사를 써서 과거의 희망이나 기대 등이 실현되지 못한 것 즉 과거에 실현되지 않았던 행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여러분 책 26쪽 2번에 동그라미 2번을 참조하라는 말이 나와있는데 그 페이지를 잠깐 살펴봅니다. 완료부정사 투해부피피가 호프같은 희망이나 기대를 나타내는 동사의 과거형 뒤에 오는 용법인데요. 방금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희망이나 기대를 나타내는 동사의 과거왈료형 플러스 투부정사처럼 과거에 실현되지 않았던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미 배웠던 내용이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고 기본예문 2번에 동그라미 3번으로 가겠습니다. 미래완료에 대한 예문이 나오는데요. 미래완료는 Will have a pp의 형태로써 미래의 어떤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까지의 동작 또는 상태의 완료 결과 경험 계속을 나타냅니다. 예문을 예문을 함께해 보시죠. I will have walked this road ten times if I walk it once again 해석을 같이 해보면 I will have 그래서 그때까지의 경험을 나타내는 거니까 I will have walked 이런 식으로 미래완료를 쓴 것입니다. 방금 했던 문장에서 If I walk it once again 을 보면 미래의 의미지만 이 푸절이 조건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인 walk이 미래의 시제를 대신한다는 거 이미 파악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똑똑한 학생들이니까 자 그 다음에 완료 진행형이 나오네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의 동작의 계속을 나타낼 때는 완료 진행형이 쓰입니다. 본책에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현재 완료 진행형과 과거 완료 진행형이 나옵니다. 자 먼저 현재 완료 진행형은 현재 완료 에 진행을 덧붙인 것이니까 have been ing 형태가 되겠죠. 해석은 어떻게 할까요? 뭐뭐 해오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동작의 계속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과거 완료 진행형은 형태가 had been ing 가 되겠죠. 해석은 뭐뭐 해오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과거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과거로부터 그 시점까지의 동작의 계속을 나타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예문을 보면서 같이 살펴보죠. 우리는 영어를 배워오고 있다. for three years 3년 동안 이런 얘기죠. 우리는 3년째 영어를 배워오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have been studying은 have been plus 현재 분사 형태로 현재 완료 진행형이죠.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현재까지의 계속을 나타내는 현재 완료에서 상태의 계속을 나타낼 때는 그냥 현재 완료를 쓰겠지만 여기처럼 동작의 계속을 나타낼 경우에는 주로 현재 완료 진행형을 쓰는 것입니다. 다음에 동그라미 b를 보겠습니다. at last I found the key that I had been looking for at last 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at last 는 마침내 드디어 이런 뜻이고 looking for 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look for 는 뭐뭇을 찾다 이런 뜻이니까 at last I found the key 나는 마침내 그 열쇠를 발견했다 that I had been looking for 내가 찾고 있었던 그 열쇠를 발견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해석을 정리하면 마침내 나는 내가 찾고 있었던 그 열쇠를 발견하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열쇠를 발견하기 전부터 계속 찾아왔던 것이니까 had been looking 이라는 과거완료 진행형이 쓰인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책에 나와있는 내용은 모두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설명에서 하나 빠진 시제가 있죠. 바로 미래완료 진행형인데 이 미래완료 진행형은 거의 쓰이지 않는 시제이기 때문에 우리 책에서 다루고 있진 않지만 혹시 궁금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완료 진행형은 will have been 플러스 ing 즉 현재 분사 형태로 해석은 뭐뭐하고 있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시점까지의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예문을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그는 정오까지는 다섯 시간 동안 일하고 있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미래의 시점인 바이눈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다섯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일할 것이라는 동작이 계속을 나타내기 때문에 미래완료 진행형인 will have been 워킹이 쓰인 것입니다. 물론 그냥 미래완료를 써서 will have worked 이렇게 해도 되지만 동작의 계속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미래완료 진행형으로 쓸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으로 시제에 관한 모든 설명을 마쳤습니다. 시제는 처음 배울 때 그 개념을 확실하게 잡지 못하면 영어를 공부하는 내내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차분히 수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것 중에서 특히 진행형을 못 쓰는 동사라든지 현재 완료와 쓰지 못하는 그런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꼭 기억을 해보세요. 잘 나오니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